1. 불교의 인식 우리가 불교에서 인식을 우리나라에서는 상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아상, 상, 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인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인식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나 견해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것이 기억과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인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항상 이렇게 쓰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과 또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또 실제로 이게 실제 하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인식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법문 이런 것도 다 인식하고 관련이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이런 것도 다 인식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또 불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인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래가 커지는 그런 것에 또 영향도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의식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인식이다. 그래서 그 인식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인식으로 된 건데요. 원래 이제 인식으로 번역된 원어가 뭐냐면 산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식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 산냐 라고 하는 말은 산브라스 전하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합성어인데요. 파생 거기서 그 함께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묶어서 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에다가 적당한 꼬리표를 붙여 가지고 이런 표를 붙여 가지고 그 사물을 다시 볼 때는 그 사물을 아 이게 전에 봤던 그거구나 라고 알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칭을 붙이는 거 이름을 붙이거나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산냐. 그러니까 산냐라고 하고요. 이거를 영어권에서는 이제 퍼셉션으로 번역을 했고 중국에서는 이제 상자 모양 상자를 써서 이 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산냐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떤 사물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나 명칭을 붙이는 게 산냐인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인식이라고 한국어로는 한국말로 인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인식이라는 그 이제 번역된 그 말로만 갖고 이해를 하면 그것이 좀 정확하게 이해되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냐라고 하는 거에 번역하고 이거는 한마디로 어떤 표상이나 이름 명칭 그런 개념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런 개념을 만드는 특징을 가진 정신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이제 어떤 뭐 창고라든가 이런 거에서 창고에서 뭔가 물건을 정리할 때 요거는 뭐 책상 요거는 무슨 그 컴퓨터에 관련된 거 요거는 저장에 관련된 거 이거는 뭐 열쇠 이래 가지고 각 물건마다 정리할 때 그 물건 위에다가 다 이렇게 이름을 표를 붙이잖아요. 우리가 상품 같은 것도 진열 때 보면 이건 과자, 이건 뭐 이렇게 이런 표를 붙이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비슷한 성질을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들 이렇게 묶어서 그다가 요거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종이다. 이건 컵이다. 이거는 마이크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 놓는 거죠. 마이크가 꼭 이런 모양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 우린 그걸 다 마이크로 뭉퉁거려서 함께 인식을 한다 이거요. 그런 걸 우리가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식은 어떤 사물 또는 대상에다가 적당한 명칭을 붙이는 거, 이름을 붙이는 거고 또 그 이미지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인식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식작용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그 개념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인식작용에 의해서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사진 찍듯이 이미지를 이렇게 딱 만들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거는 이제 뜻으로서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 사물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이미지가 이제 그 나머지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거는 이름으로서의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붙어 있는 이름 이 두 가지가 대부분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언어가 언어로 이제 딱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는 그냥 이미지로만 있겠죠. 어떤 표상으로만. 그런데 보통 이제 그다가 명칭까지 붙으면 언어로서 이제 명칭이 붙어지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산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 산이 산이 이렇게 알려주는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 이미지. 그런 것도 이제 개념에 들어가는데 이런 개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인식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식작용에 의해서 인식이 일어나면 그 이런 개념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뭐 저 같으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불교인 또는 뭐 스님 이렇게 그 명칭이 붙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이건 탐욕이다. 이건 성냄이다. 이건 어리석음이다. 이건 지혜다. 이건 자아의다. 이건 연민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일어난 정신현상을 이렇게 딱 뭐라고 딱딱 규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그 인식의 작용이고 그 인식작용은 바로 이제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작용은 정신이 작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정신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렇게 모양도 있고 형체도 있는데 정신작용은 사실 찾아보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그냥 뭐 어떤 실제 어떤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작용만 있는 거지 그거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그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정신현상에다 적당한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그 이름에 그 정신현상에 무슨 이제 개념을 붙여줌으로써 사실 그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뭔가 마음에서 대상에 이렇게 끌리고 그 집착하는 이런 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건 탐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줌으로써 이게 다소 뭔가 구체화되고 이런 거지 만약 이름이 없으면 사실 이게 뭔지를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또 서로 소통하기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정신이 작용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식작용, 산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작용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도 굉장히 사물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런 인식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은 컵이고 이것은 종이고 저거는 마이크고 이거는 태블릿이고 이거는 사람이고 이건 책상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생각도 이루어지고 정신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정신작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식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은 되게 초보적인 어떤 정신작용이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의식작용으로 이어지고 의식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혜로서 이제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신작용의 시발점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작용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예를 들면 이걸 컵이라고 보면 그 다음에 이 컵의 모양은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이건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은 어떤 기능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생각의 작용이죠. 그런 생각 분별작용 이거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이 컵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또 형성된 것이고 그래서 이건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 이렇게 그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거의 본질까지 그거의 실상까지 깨뚫어 아는 거 이런 건 지혜의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인식을 통해서 이제 생각이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작용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런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식했던 것을 기억함으로써 다음에 이걸 볼 때 아 저게 컵이었지 저거는 또 내가 쓰던 컵이고 수많은 컵 중에서도 내가 쓰던 컵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 어떤 사물을 인식할 그 사물을 볼 때 그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일어나고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 컵을 봤어요. 이 컵을 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인식이 일어나면 그 인식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분별하고 파악하고 이런 것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기억한다고 할 때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모습이나 이름 이런 걸 일단 기억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뭐 성격은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이제 그런 좀 더 세세한 기억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인식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인식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인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또 인식이 조금 더 공고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되게 좀 고착화되면 나중에는 그게 이제 아주 고정관념이라든가 심지어는 견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인식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 대상을 봤을 때 아주 원초적인 기본적인 인식이 그 사물에 적당한 이름을 붙이는 인식이 일어나고 그 인식을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모저모 따지고 분별하는 작용 이것이 이제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교리문답의 김경이라는 그 맞지마니까에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도반이여 느끼는 그것을 인식하고 인식하는 그것을 분별하여 압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접촉이 일어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행복 만족하다 만족하지 불만족스럽다 또는 그저 그렇다 이런 느낌이 일어나죠. 행 불행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그런 느낌 평온한 느낌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그 느낌과 동시에 이 대상에 대한 뭔가 포상을 취하는 이 대상에 뭔가 이름을 붙이고 이미지를 취하는 그 인식 작용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식 작용이 일어나고 그 인식이 일어나면 그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경전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과의 접촉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껴진 그 대상에 대해서 인식도 일어나고 그 인식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을 통해서 분별하고 아는 거 이게 이제 의식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런 인식이나 생각이 진행될 때 그 밑뿌리에 그거를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기억 작용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한 번 인식된 것이 계속 그대로 간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미 이제 좀 정해진 고착화된 거는 대체로 이제 잘 안 변하는데 우리가 인식이라는 건 되게 초보적인 거기 때문에 인식이라는 게 생각을 통해서 또 수정되고 재구성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사실 정확하지 않고 현재 의식에서 계속 재구성이 된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에 어떤 뭐 이미지를 갖고 기억을 했는데 현재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또 이 인식이 약간씩 왜곡되어 갖고 재구성이 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뭐 이건 되게 단적인 애이지만 우리가 이제 밤에 길을 가다가 그 나뭇가지가 이래 있는 걸 보고 그걸 뱀으로 인식을 해요. 순간적으로는 뱀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정신이 들어서 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게 뱀이 아니라 저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막대기라는 걸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서 아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뱀인지 알았는데 뱀이 아니라 나무막대기구나 이러면서 이거를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는 뱀이 아니라 나무막대기구나. 그러면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처음엔 뱀으로 인식했다가 나중에 나무막대기의 인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인식이라는 것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약간 수정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내가 이제 거울을 보고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내 거울을 보고 내 이렇게 생김새라든가 이런 걸 보고 계속 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게 나야. 이렇게 이제 나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인식을 계속 반복 살면서 또 생각을 통해서 이 인식이 계속 강화되고 강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인식이 고착화되면서 고정관념이 되고 이제 나중에 이게 진짜 실체처럼 돼버립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떤 개념작용 인식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인식을 통해서 생각이 이어지면서 이 생각이 반복되면 보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막 이런 분별 망상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한 빳빳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분별 망상이 일어나고 그 망상을 이어가다 보면 그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는데 이 고정관념의 형태로 딱 고착화되면 이게 이제 일종의 견해라든가 견해로서 이렇게 좀 정착이 되는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인식할 때는 이것이 아직 뭐 완전히 이렇게 고정적인 관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접하고 반복되고 똑같은 인식을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고정관념이 돼서 이것이 하나의 고착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이 어떤 생각 같으면 생각의 형태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견해가 고착화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가 나를 계속 바라보면서 이건 나야. 나는 나라는 인식이 그냥 처음에 어릴 때는 그냥 나라고 인식이 그냥 일어난 것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계속 아 이게 내 이런 모습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나구나 하는 이런 인식들이 계속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걸로 완전히 고착화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아 정말 나라고 하는 건 있구나 이것이 나구나 자아라는 게 있다라는 그런 악연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견해까지도 정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약간 반대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아 이거는 그 무상한 것이야. 계속 조금 이게 변하는 거니까 이거는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래서 무상하다는 인식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가벼운 인식 정도인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 정말 무상한 게 맞구나. 아 이것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무상하구나 라고 딱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런 이제 확신이 생기면 이런 거는 이제 바른 견해가 되겠죠. 이 바른 견해 바르게 이렇게 확립된 견해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아 정말 무상하구나. 이렇게 이제 지혜로서 확립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접할 때 최초의 그 사물에 이제 이제 되게 초보적인 인식이 일어나는데 그 인식이 이제 생각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반복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 되고 또 생각 같은 경우는 그것이 사견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게 바른 쪽으로 이제 인식이 바르게 교정이 되다 보면 이거는 바른 견해가 돼서 이건 지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 이제 생각을 통해 다듬어지면서 잘못 인식이 된 것 잘못해서 이제 뭔가 그렇게 된 것은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사견으로 정착하게 되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최초의 인식이 어떤 생각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더 세밀해지고 이렇게 해서 바르게 이제 인식이 되면 바른 개념이 되고 그 바른 개념은 또 바른 견해로 또 정착될 수 있고 또 이 바른 견해는 다시 또 우리 현재 인식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그릇된 인식이 형성되면 이건 또 악순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일단 그 인식이 생각을 통해서 반복되다 보면 고정관념이나 견해로 되고 이 견해가 다시 또 인식에 영향을 주고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꿀덩어리경이라는 맞지만 이 견해경에 보면 이 인식이 일어나는 것은 일단 눈과 형색을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감각 기능이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최초의 인식이 일어납니다. 접촉을 조건으로 인식이 일어나고 그 인식이 일어나면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생각이 벌어집니다. 생각이 벌어지면 생각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제 생각들이 커지겠죠. 소위 말해서 빠빤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뭐다. 이것은 뭐 색깔은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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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은 어떻고 이건 어디서 팔았고 또 돈 얼마나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점차 점차 확산되는 것을 이제 빠빤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사량 분별 또는 뭐 분별 망상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고 그것이 이제 좀 고착화된 개념으로 되고 이것이 어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로서 고착화되면 그런 게 이제 사견이나 정견 이렇게 고착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는 초보적인 걸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생각을 거쳐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하다 보면 사견이나 바른 견해 이렇게 되게 정제된 어떤 개념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식이라는 게 이런 작용을 한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해할 때 그다가 적당한 이름을 붙여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편하게 그렇게 해주는 측면이 있고 또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게 이제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형성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사물을 이해할 때 되게 유용하기도 하고 또 역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의 이제 개념이 고착화되면 이거는 이제 마치 이것이 실체처럼 인식되는 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쓰는 언어들은 이런 인식이 좀 더 고착화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사회적인 약속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꾸기가 좀 쉽지가 않죠. 제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제 사람이라 안 하고 나는 이제 사람을 동물이라 부르고 동물을 사람이라 부르겠다.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어느 정도 이제 나름대로 사회적 약속에서 고착된 것 이런 것들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인식이라는 것은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념은 사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편의상 붙인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그 이름이 붙어지면 그것이 마치 그 대상의 전체를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내가 불교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불자 또는 불교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불교도라는 이름이 붙여지면 불교를 따르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한 집안의 가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사의 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취미로서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역할이나 내 모습은 되게 다양한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도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이름이 이제 이렇게 고착이 되다 보면 나는 불교인 너는 기독교인 이렇게 종교가 다르면서 서로가 막 다툼을 한다거나 기독교와 이슬람 이래가지고 둘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 이런 것들도 그 개념이 형성되면 사실 그 기독교인이나 이슬람인이라고 해도 교도라고 해도 한 인간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지 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막 서로 싸우고 마치 불교도 하고 아니 이슬람교도 하고 기독교가 뭐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투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이름을 붙여야 서로가 소통도 할 수 있고 내가 사물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 됩니다. 사물을 하나하나 이해하려면 너무 복잡한데 이거를 이제 묶어서 이거는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이건 책상이고 이건 의자고 이건 컵이고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이해가 편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아주 유용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번뇌들을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것은 전부 탐욕이라고 보고 화내는 싫어하는 특성이 있는 것은 전부 성냄이라고 보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 현상을 이해할 때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조금 이런 그냥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지 않고 그것을 실체화하거나 그것이 전부라고 보기 시작하면 이런 데서 일어나는 좀 인식의 왜곡, 인식의 전도 이런 게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되게 인식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같은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 인식 때문에 우리가 의식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한 번 형성되면 이게 딱 고착화되고 고정관념이 되고 또 이거는 마치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체화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 인식이라는 것은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다. 또는 가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거를 너무 실체화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이런 인식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좀 깨기 위해서 이런 너무 개념에 빠지는 걸 깨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경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것은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반야바라밀이라는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개념을 실체화하는 것을 좀 막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식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 해서 이제 조건에서 형성되는 거냐 하면 사실 이 개념은 보면 일단은 개념이 일어나는 것은 인식작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인식이 그러니까 조건에서 형성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식이라고 하는 건 접촉을 기반으로 일어나죠. 어떤 대상과의 접촉을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명칭을 붙이고 개념을 만든 이런 인식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언어로서 만약 이름이 붙을 때는 이 언어가 사용될 때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때는 한글이 사용될 테고 미국은 영어가 사용될 테고 각 나라의 언어에 따라서 또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적인 약속도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바른 인식이 되기도 하고 그렇던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되겠죠. 이런 조건에서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인식이나 개념이라는 것도 다 형성된 거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뭔가 고정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불변한 실체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체가 무상하고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컵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해를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수천 년이 지나고 나면 이걸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는 것도 사회적 조건에서 일어난 거지 이게 고정불변한 실체로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합니다. 그 개념 자체도 영원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것 자체도 사실은 불만족스러운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딱 정해지는 것이라기보다 여기에 붙여진 이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명칭 자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지 이것을 실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가명이라고 이름을 하죠. 임시 가짜입니다. 임시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않고 이 명칭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진 것을 실체화하거나 여기에 너무 마음이 달라붙어서 이것을 영원한 것이나 영원한 것이고 또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릇된 인식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의식을 왜곡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나라는 인식이 일어났는데 그 인식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아 나라는 게 진짜 있구나 나라는 것을 이제 실체화하기 시작하고 이 나라는 것이 이제 자아가 있다 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것이 나라는 인식이 확정적이 돼서 악연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그릇된 인식이 자아가 있다 자아의 인식 이것이 하나의 그릇된 인식이 되는 거죠.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 이런 것도 대표적인 그릇된 인식이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이제 조건에서 생겨난 거라서 다 변하기 마련인 것인데 마치 영원하다고 인식하는 것 이런 것도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인식 이건 영원이라고 인식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그릇된 인식이고 왜곡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대표적인 그릇된 인식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건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괴로움인데 이걸 마치 순간적으로 내가 행복하면 아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해 인생은 행복한 것이야 이렇게 행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행복 또는 감각적 욕망은 행복한 것이야 라고 인식해서 그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행복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릇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탐진치는 부처님께서 해로운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뭐가 해로워 나는 집착을 해도 이건 나한테 유익해 나는 뭐 나한테 손해될 거 없어 화낸다고 손해될 거 없어 화내는 건 유익한 거야 이렇게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그것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인식도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것도 그릇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는 나라고 이해하는 인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유신견이죠. 그리고 내 마음을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살면서 아 이게 난 것 같아 라고 이제 시작해서 나중에 보면 아 정말 이 생각은 나야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고 견해가 돼 버리면 나중에는 이미 형성된 이 견해는 또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생각을 나라고 하거나 또는 이 몸을 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고 이것이 견해로서 발전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누가 내 몸을 약간만 건드려도 이게 나를 건드려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화를 내게 되고 나에 대해서 이제 또 내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견해가 생긴 사람은 남이 내 생각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시하거나 그거를 부정하는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화를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릇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인식을 그 가지는 데도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이것이 어떤 실제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된 인식은 또 그릇된 견해로 이어져서 이게 또 그런 그릇된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또 기억이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바른 견해를 알기 전까지는 대부분 그릇되게 인식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행복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행복이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인식은 또 그런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고 또 그럼으로써 이게 또 그런 견해로써 확립되고 또 새로운 이것이 행복이야라는 인식을 계속 쌓아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릇된 인식이 형성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바른 견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서 형성된 거니까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무상하고 정말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이건 괴로움이구나 그럼에도 모르고 이걸 모르고 여기에 집착하고 화내고 하는 것은 정말 해로운 거구나 이런 통찰이 생기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영혼에 대한 인식이 무상에 대한 인식으로 조정이 되겠죠. 그렇죠? 또 괴로움의 행복에 대한 인식은 괴로움의 인식으로 바뀌게 되고 자아에 대한 인식은 무화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게 되고 탐진치를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받아들인 인식 같은 경우는 이걸 해롭다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접하게 되면 과거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오랜 세월이 그렇게 형성되어 오다 보면 이게 자꾸 기억이 반복되고 그렇다 보면 이게 이제 기억이 정착돼 가지고 고정관념이 됩니다. 고정관념이나 그릇된 견해로서 사견으로 확립이 되고 그럼 또 이게 또 새로운 인식을 계속 양성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데 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른 인식이 확립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도 하나의 인식인데 이 인식이 자꾸 반복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바른 기억들이 자꾸 정착 이걸 이제 정말 무상하구나 라는 통찰이 쌓이다 보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고정된 정말 이렇게 확립된 인식이 되고 이게 바른 견해로서 확립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라는 게 지혜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통찰이 쌓이다 보면 그 통찰이 쌓이면서 그거를 뭔가 한마디로 딱 규정해서 아 이건 정말 무상하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괴로움이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바른 인식이고 바른 인식을 기반으로 지혜가 생긴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서 바른 인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다. 그러니까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전도된 인식을 바로잡아서 바른 인식으로 확립해서 지혜로서 이 바른 인식으로 확립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도 보면 원리 전도 몽상이란 말이 나오죠. 전도된 몽상을 멀리 여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 몽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영원하지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인식하는 거 이게 전도 몽상이죠. 그리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인식하는 거 또 자아가 없는데 무화인 것을 자아라고 인식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전도된 몽상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잡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바른 인식이 생기고 이 바른 인식을 기반으로 또 바른 견해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지혜가 확립돼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거 인식을 통해서 개념이 생기는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이것도 하나의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도 이제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이런 개념이 가지고 있는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인식이라는 것이 개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 공하다. 이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식이 이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쓰되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개념을 쓰되 그 개념에 매이지 말고 그 개념에 빠지지 말라. 그냥 개념을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에 불과하니까 이 이름은 우리가 적절하게 잘 쓰면 되는 거지 여기에 집착을 하거나 여기에 자꾸 달라붙으면 이 개념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릇된 인식으로 가게 되어서 이것이 사견이 되고 우리 삶을 괴롭게 만드는 대개 주된 원인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이 개념도 형성된 것이고 그렇지만 이 현상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또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개념이라는 걸 또 활용하지 않으면 현상의 실상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학문을 배우는 것도 일종의 인식이나 개념을 배우는 거라고 지식도 하나의 개념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런 지식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 삶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또 부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물질과 느낌과 지금 말하는 인식과 형성 무더기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다성 무더기 또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리고 이것들은 계속 관찰해보고 숙고를 해보니까 이거는 다 조건에서 생기더라. 조건에서 생긴 거니까 이건 조건이 다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물의 본질은 무상하다는 통찰이 생긴 이건 진리를 발견한 거죠.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통찰이 생긴 겁니다. 이런 명지와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무하라는 통찰이 생긴 거죠. 지견, 명지, 통찰 이런 게 생긴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난 지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여기다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뭔가 언어로서 표현을 해줘야 다른 사람이 이해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통찰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무상하다고 인식 무상하다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죠. 이건 무하라고 이렇게 언어로서 표현을 하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는 어떤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 맞습니다. 접촉이라는 조건 또 인식이라는 조건 또 이것이 사회적 약속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그렇지만 이 개념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인식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그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 개념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나는 말을 한다. 그들이 내게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외도들이 아니 무하라고 하면서 왜 내가 말을 한다거나 그들이 내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번뇌가 없어져서 아란이 되고 마지막 몸을 가진 비구라 할지라도 나는 말을 한다 라고 하거나 그들이 내게 말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왜? 그냥 세상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두루 알아서 능숙한 그 사람이 그냥 일상적인 어법에서 세상에 대한 말을 하는 거지 이 언어 개념 자체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실체도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다. 이걸 알지만 그냥 또 세상에서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쓰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개념을 대할 때 태도가 뭐냐 하면은 이것은 형성된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이 개념에 빠지지 않고 개념을 실체화하거나 개념이 곧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동일시하거나 그 사물이라고 동일시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건 컵이라고 한다고 해서 컵이 이게 곧 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컵이라는 건 이것에 붙여진 이름이고 이것의 어떤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물질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인식이나 개념을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컵이라는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또 소통을 할 수 있고 이 사물을 이해하는데 특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진리를 보게 만드는 그 손가락 같은 거거든요. 당신의 어떤 통찰, 당신이 이 사물을 이해한 것을 어떤 아주 정교한 언어로서 정말 이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정확하고 어떤 적합한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공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 공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런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 특히 이제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이런 부파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거기 적당한 부처님께서 아주 적합한 명칭들을 붙여 놨다네요. 이건 탐욕이다. 이건 성냄이다. 이건 지혜다. 이건 물질이다. 이건 느낌이다. 이건 인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놨는데 그걸 그냥 편의상 붙인 이름이라고 보지 않고 설일체 유부에서는 이 탐욕이라는 법이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을 좀 실체화하는 쪽으로 흘러간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 개념 자체도 공이다. 그래서 법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법이라고 부처님께서 붙여진 이 가르침도 이 개념이라는 것은 그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지 도구지 이거 자체를 실체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법공이라는 용어를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대성불교 하나의 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슬로건처럼 대성불교 특징이 있는 용어로서 이제 보통 나타나게 된 건데 그래서 이 법공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공만 돼서는 안 되고 법공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거를 이제 좀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걸 너무 실체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법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설한 이 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그 유용성은 무시되고 다 공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니까 사실 이게 법이라는 거에 집착을 하면 안 되지만 또 이 법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도 이 집착하는 특징을 가진 건 탐욕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규정을 이런 용어를 써줌으로써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탐욕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 개념을 통해서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나한테 일어나는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다 탐욕이구나. 또 나한테 일어나는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다 성냄이구나.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 다 성냄이구나. 또 이런 것들의 본질을 깨뚫어 아는 이런 마음 상태를 지혜라고 하는구나. 또 대상을 싫어하지 않고 대상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이런 마음을 자애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조건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정말 무상한 것이구나. 조건에서 변하는 것이구나. 이런 통찰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물의 진리를 실제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리를 보고 나면 사실 이 언어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이 언어는 그냥 도구일 거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조건에서 만들어진 개념, 인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이것이 실체가 없고 그냥 무상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공의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용성, 유익한 작용이라는 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공을 너무 강조하다가 이런 법의 유용성, 유익함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것을 좀 어찌 보면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공인데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유용한, 유익한 작용도 있고 해로운 작용도 있는데 그런 걸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용하게 쓰질 못하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으로써 오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온갖 번뇌를 일으키면서도 다 공하다는 것만 알면 내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기 마음에 보면 온갖 번뇌가 더글더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공이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자기가 뭔가 깨달은 것처럼 뭔가 삶으로 아는 것처럼 그냥 개념이라는 게 형성된 것이라는 그런 상대적이라는 거 이런 거 아는 정도를 갖고도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화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고 그것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성냄이 일어나고 이것이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것 또 괴로움 그것이 버려진 게 열반이라는 것 또 그걸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지 이걸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른 견해를 알았으면 이 바른 견해에 대한 기억이 다시 말하면 바른 인식 그거에 대한 견해가 확립될 수 있도록 또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거에 대한 기억을 확립하는 이런 전 과정을 깨뚫어 알았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 거지 그냥 개념이라는 게 형성된 거다 이런 건 세속에 있는 사람들도 약간 개념에 대해서 조금 개념에 걸리지 않고 벗어나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서 스스로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라는 게 공하다는 것 이 개념이라는 것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지만 그냥 개념에 걸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이 설한 법은 그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이 법이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없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치마니카야 뱀의 비유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뱀목에 비유하여 법을 설하리니 그것은 건너기 위함이지 움켜지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법 자체를 집착하는 것은 이건 어떤 형태도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라도 집착하는 것은 여전히 집착의 형태거든요 아직 집착을 다 놓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법을 쓸 뿐이지 집착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법이라는 걸 뱀목에 비유했다는 것은 뱀목이 없이 강을 건널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목이라는 것은 그 비유 자체에서 주는 것은 이 법이 없이는 건널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식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사실 이게 인식작용이 바로 가래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정신작용을 분류를 할 때 수상행식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식이라는 것은 의식이고 행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심리현상들인데 그 느낌이나 인식도 사실 심리현상에 포함되는 건데 왜 굳이 이걸 따로 하나하나를 따로 분리했느냐 이 느낌이나 인식이 가래의 대표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착하는 것은 느낌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 행복한 느낌에 집착하고 괴로운 느낌에 또 반응해서 또 화가 일어나고 또 평온한 느낌에도 반응을 하고 이렇게 사실 느낌 때문에 모든 가래가 일어나는 건데 느낌만 가지고는 좀 밋밋해요 우리가 느낌만 가지고 그 가래가 이어나가기는 좀 어려운데 이 느낌에 더불어서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면 이 가래가 훨씬 더 강력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이성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성에 만났을 때 좋은 느낌이 일어나니 이거는 이제 느낌이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도 떠올리고 그 사람의 귀, 눈 모양, 또 전체적인 모습, 또 말소리, 그 생각들 이런 걸 떠올리면서 이게 일종의 느낌의 그런 생각을 떠올릴 때도 계속 행복한 느낌이 이어지면서 이 느낌에다가 이렇게 자꾸 양념처럼 뭔가 보태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래가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느낌은 가래라는 걸 생각할 때 느낌은 가래의 밥에 해당하고 인식은 반찬에 해당한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다양한 반찬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이라는 그거에 다양한 양념을 보태줌으로써 이 가래가 점점 커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느낌이라는 것에 대한 통찰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는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식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가래를 버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좀 쉽게 말하면 나는 못난 인간이야 나는 항상 실패할 거야 이런 것도 하나의 기본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런 인식이 작용하고 그 인식이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 집착해서 나는 항상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일이 잘 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자라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느낌 자체도 조건에서 형성된 거죠 접촉이라는 조건에서 형성된 거고 인식도 접촉이라는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느낌과 인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느낌과 인식이라는 것이 다 그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다 앞에서도 제가 인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리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접촉에서 일어난 형성된 것이다 라는 걸 알면 이 느낌이나 인식은 다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또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또 불확실하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무하다 이렇게 이제 통찰할 수 있으면 느낌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인식에 대해서도 마음을 좀 놓게 되겠죠 그리고 인식은 느낌이라는 건 사실 뭐 이제 그릇된 느낌이나 바른 느낌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인식은 그릇된 인식이 있고 바른 인식이 있거든요 여기는 인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상하고 이것이 실체가 없다고 통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바른 인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바른 인식으로 바꾸는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그릇된 인식이 버려지면 이 그릇된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뭐 사견이라든가 또는 가래라든가 이런 이제 자만이라든가 내가 잘났어 이런 것도 하나 인식의 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집착이 여기서 달라붙게 되는데 이런 인식이 바뀌면서 좀 나라는 것은 없다 무아의 인식이 생긴다거나 우상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거나 괴로움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뭐 그런 욕망에 대한 가래라든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라든가 존재에 대한 가래라든가 또 자만 사견 이런 것들이 버려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 인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 우리 의식 세계에서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인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우리가 인식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인식은 무조건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릇된 인식을 바른 인식으로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바른 인식으로 교정하는 것이 결국은 사견을 바른 견해로 교정하는 거나 이게 다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인식을 바른 인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식 자체에 대해서 인식도 형성된 것이니까 이 개념도 형성된 것이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할 수는 안 된다 그렇지만 또 바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유용성 그러니까 바른 인식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법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또 이것은 그렇다고 이 그 바른 인식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고 법이 실체가 없지만 진리를 보게 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그런 유익한 작용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않고 유익한 작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실체화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중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이거는 이제 한 가지 그냥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라는 이 개념 자체도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진리도 무상한 거네 이렇게 또 단지를 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언어 그렇게 표현하는 언어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실체도 없고 이것도 무상하고 이렇다는 것이 이 진리 자체가 변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조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언어로 표현하든 안 하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진리거든요 그런 게 무상하고 뭐 실체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무상하다고 표현한 이 개념이 무상 개념이 실체가 없다는 뜻이라는 것 이런 것은 뭐 이렇게 단지 걸 사람은 없겠죠 그 행여나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가래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우리 의식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인식이라고 하는 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야를 잘 이해해서 이런 산야에 의해서 형성 그러니까 인식에 의해서 형성된 이런 개념에 너무 빠지지 않고 이런 개념을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